따박따박 수익 내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주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7%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여전히 지금 10만원대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치에서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나는 지금 손실이다. 손실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만회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다? 에코프로 머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인내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주가 위치에서 오를 수밖에 없고 향후 전망은 어떤 식으로 전망할 수 있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전기차 내지 2차전지 관련주로서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7%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비슷한 그룹 있죠. 일단 계열사 에코프로도 역시 지금 1% 택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보시면 5%대 장대양봉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전체적인 주식들이 수급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 자체가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전기차 불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 테슬라에 이어 루시드도 깜짝 실적을 보여줬다. 지금 2차전지의 고객사인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가 뭐예요? 쭉 내려가다가 올라서는 것을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주가 상승을 목표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전기차가 지금 다시금 불황이 끝나고 화랑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또 조만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분기 실적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실적은요. 2023년 실적이고 2024년 실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어때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많이 주가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죠? 매출도 역시 에코프로 머티럴즈 보시면 2350억에서 792억까지 분기 매출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들 반토막 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말씀드렸듯이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이 792억대 매출이 다시금 1,000억, 2,000억대 매출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가치에서는 주가가 더욱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이때의 변동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한 번에 쭉 주가가 이제 전기차 다시 한 번 반등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 부분에서 블록딜이 있었죠. 블록딜. 블록딜이 뭡니까? 대량의 거래가 발생한 것을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딜은 여러분들 LG가의 마사위가 에코프로버티 지분 2,041억 블록딜을 했다. BRB가 일부 차에 실현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금 폭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블록딜은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록딜은 여러분들 대주주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매각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또다시 대규모의 매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관사가 그때 당시 골드만삭스, UBS 그리고 KB 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습니다. 이 중에 골드만삭스, UBS가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실 수가 있다? 아, 외국계에서 이 에코프로버티의 지분을 많이 사들였구나라고 우리가 힌트를 반드시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 뭐예요? 알테오젠이 역시 예전에 블록딜을 했습니다. 블록딜을 통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여줬다. 왜? 대주주가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약세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언론을 통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 주관사는 시티그룹 역시 외국계에서 주가를, 주식을 받아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 당시에 할인된 19만 원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알테오젠의 주가를 지금 한번 보시면요. 그때 당시 19만 원이 어디예요? 이때 대규모 블록딜 소식 나오고 이때 가격으로 블록딜 지분 누군가 가져갔죠?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었다? 다시금 29만 8천 원, 거의 30만 원까지 올라가줬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바로 19만 원의 블록딜 대규모 매수한 이후 약 2개월 후부터 30만 원까지 올라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버티도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에코프로버티 역시 똑같아요. 대규모 블록딜, 이때 부근에서 블록딜이 발생을 했고, 주가 또 악재 통해서, 뉴스 통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이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개미 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완전히 달라붙여서 쭉 시간을 들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지친단 말이에요. 지쳐서 이제 매도를 다 해버리면 그때 매직 끝내고 주가를 본격적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에코프로버티의 세력들의 차트가 이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죠? 거래대금 여기 많이 발생을 하고, 이때 당시 흔들기 거래대금 발생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된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은 전기차가 이제 다시 끈 불황에서 화랑으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왜 에코프로버티는 강하게 오르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쭉쭉 올라오지 못하느냐? 왜?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버티 주주분들 반드시 지금은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유 전략으로 쭉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디테일한 전망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에코프로버티 주가 변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따박이 주식 여러분들, 따박이 가족방을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같이 함께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요. 이제 내부 정보들, 이제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업의 내부 정보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에코프로버티 뿐만 아니라 제가 영상 찍고 있는 다른 대형주 종목들 함께 정보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따박이 가족방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무료 입장 방법은요.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9516-4935 제 개인 번호예요.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한 달, 두 달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나누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부분 하나는 이제 모든 분들을 다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한테 입장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 가족방 입장 링크를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스윙 종목들도 다루고 또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다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방의 규모를 점차 점차 키워나갈 생각이 하니까요. 지금 현재 손실을 잘 대응을 하고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의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관계가 최근에 매수를 어느 정도 이끌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 지금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계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신경 쓰면 오히려 헷갈리게 돼요. 자, 특히 에코프로머티는 왜 그럴까요? 자,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머티 외인 지분율이 0%로 내려왔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살 때는 기관인데 팔 때는 외인이다. 아주 같은 곳에서, BRB에서 똑같이 매수 매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 매도할 때는 외인 매도로 처리를 해버리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니, BRB가 매도할 때는 외인인데 살 때는 또 기관으로 처리를 한다. 같은 곳에서 사고 팔았는데 살 때는 기관, 팔 때는 외인.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팔 때는 외인. 팔 때 외인.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을 봤을 때 어때요? 어, 이거 안 좋구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네. 라고 해서 이 매도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BRB에서 지분을 팔 때 대표 주관사 골드만삭스 UBS에서 대표 주관사를 맡은 만큼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치고 있는 물량들 내지 증권 기관을 통해서 매수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지금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랫단에서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패턴이 끝나고 상승 턴어라운드 지점에서 모두가 다 같이 여기서 매수를 하면 무겁다 보니까 어때요? 개미를 털고 가겠다. 여기서 개미 털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 개미 털게 절대 낚이시면 안 된다. 낚이지 마셔라.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코프로머티 주주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된다. 다 같이 인내를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수익을 보시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좋은 거 많이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려면 인내를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당연히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